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3년 6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정도 되면 미국과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들고 파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그런 노하우나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를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앞선 나머지 조금 이 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압성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거 사기시력들 남조선 선관이 내 외부에 압약하고 있는 선거 조작범들이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수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원래 여러분 비장의 무기라는 것은 군사 전략에서도 그걸 잘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idf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군대가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제압할 때도 그 로보트 여러분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비법이라는 것은 그 소위 비법을 사용해야 될 그 현장에 즉시 공개하고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선거 사기범들이 이번에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신종 사기수법을 그냥 이번에 노출시킨 겁니다. 그게 그 양반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실책일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는 7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사기범들이 아주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습니다. 왠고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에서 시운전을 마친 조작 방법을 7번 사용을 한 겁니다. 7번. 그 방법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명 조작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작값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 종로구에서는 이낙연과 황교안이 맞붙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적용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조작값은 45%였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수만큼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낙연에게 플러스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 45%는 100장당 45장을 훔쳤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표를 도덕질하는 데 활용한 조작공장인 득표수 조작공장인 조작값 소확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여러분 차단했기 때문에 조작값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까발긴 겁니다. 조작값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온 책이 바로 이 도덕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의 기초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범죄집단인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조작 규칙을 여러분들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시찜이 떼고 다 거짓말 치지만 공병호 tv를 어마어마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더블당이나 남조선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이름될 실무책임자 같으면 저는 절대 이번에 새 방법을 공개 안 했을 겁니다. 눈 딱 감고 어차피 윤석열이는 말 못할 거고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김기현은 말 못할 테니까 그 친구들도 다 이런 책을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 깩소리 못할 거니까 몇 사람들 민경욱이나 뭡니까 도태우나 박주연이나 무슨 뭐죠. 그런 오그노나 몇 사람들만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눈 딱 감고 뭡니까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여때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훔쳐도 아무 사람 찍소리 안 하고 며칠 지나면 뭡니까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새 방법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게 선거 사기범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왜 여러분 실수를 저지른느냐. 4월 11일 총선까지 4, 5개월이 남았습니다. 4, 5개월이 4,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종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법을 다 여러분들의 학습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사람들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조작 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깨우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동안 긴가민가했는데 공 박사가 저렇게 부러졌던 선거 사기가 진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4, 5개월 동안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신종 사기수법 사전투표회를 부풀린 다음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 자서를 확보해 가지고 더블당 후방에 전부를 밀어주는 그 선기사기 여러분들 수법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이 우둔한 친구더라 그걸 지금 공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냥 시침이 떼고 국민들이 돼지 개처럼 저렇게 여기고 그냥 이번에 심하게 조작하고 그 다음에 숨겨놨다가 4월 10일 날 그냥 전격도 실질해 가지고 시침이 딱 되고 그냥 넘어가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안 못할 거고 김기현이가 이야기 못할 테니까 너희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걸 지금 공개하면 어떻게 되노 너희 여러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그냥 오로지 우리 당수인 이재명 여러분들 당수를 구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수를 무리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숨겨 꽁꽁 숨겨둬야 될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기법을 그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것은 이유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희가 크게 실수한 거다 이놈들아 너희가 일곱 번 정도 사용한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법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 양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실책을 범한 것 같다. 10월 11일 하고 한 3주가 지났지만 이제 뭐까지 나옵니까 더블당이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정도 부풀리게 되면 200석을 넘어서는지 가상 시나리오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공병호 tv를 억압하더라도 100명도 볼 거고 200명도 볼 거고 이렇게 300명도 볼 거니까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하는 놈한테 당해낼 수가 없다고 4개월 5개월 떠들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통합선거인명부위 변조를 통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한 유령 가짜 사전투표 자서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사람들은 열이 딱 막혀가지고 이번에는 7.5% 진짜 조작할까 공박사 이야기처럼 아니야 이번에는 한 5%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전산조자로 훔치는 소위 조작가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병기가 총선 전에 노출이 된 겁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시간을 벌었으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범죄집단이 사용하게 될 그런 신종사기수법을 여러분들 홍보 개몽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주어졌으니까 4개월 5개월 주어졌으니까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인데 선거 사기시력들은 영 여러분들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선거 사기시력들 수장 정도가 됐으면 저는 이번에 깡그리 무시하고 뭡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을 여덟 번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은 충분히 전산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딱 4월 11일 날 여러분들 그냥 활용했으면 꼼짝없이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걸려던 겁니다 이번에 아주 심하게 걸려던 거죠 그 선거 사기시력들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당일 투표일 이전에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종결됐을 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가짜 조작이란 거 아닙니까 역대 지선 재보순 가운데 최고치라고 발표했는데 그걸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가 끝나서 분석해 보니까 7.49%를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진교훈이 함께 다 대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투표하고 그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표가 어디서 얼마만큼 밀어줬는 거지 이 푸른색 선관위가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 37,400 몇 표입니까 473표 가운데 동별로 몇 표를 분배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여러분들 오줌 싸모 창피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도덕질하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창피하거든요 상관이 내 외부에 여러분들 압력하고 있는 선거 범죄 집단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부끄러울 겁니다 왜 다 까발겼으니까 이 신종 사기 수법이 여러분들 완전히 밝혀지는 데는 6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분석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나 여러분들 까발기는데 제약 전문가가 7시간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석이라고 김두관이 아무리 뭡니까 포카페이스로 미친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너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200석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214석까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뭐 이탄이가 이야기하고 200석 넘는다 박지원이가 민주당이 넘어 나간다 다 여러분들 본인들 다 여러분들 정치판에 구르고 굴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다 조작하는 걸 박지원이 모르겠습니까 국정원장까지 지내는 다 아는 거죠 김두관이 모르겠습니까 남의 무슨 군순과 남의 동장인가 이장인부터 출발해 출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본인 양산을 4.15 총선 다 조작해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재건 표장에서 이러면서 수많은 표가 나왔을 때 조재현이 다 덮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5%만 조작하더라도 더불당 단독으로 탄핵과 여러분들 개헌 저지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3% 조작하더라도 이런 195석이니까 법냐 체력하고 이런 단합하게 되면 윤석열이 탄핵시키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좋은 놈이 여러분들 제주 여러분들 핫 피우다가 넘어진다는 옛말처럼 이번에 실수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실수한 겁니다 선거 범죄 집단의 이런 고수들이 이번에 크게 실수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비법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획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사전 투표를 뻥튀기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와 가짜 발표한 것 사이의 차이만큼 가짜 및 유령 사전 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하나도 이런 땅에 떨어지지 않은 전부를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방식은 전하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해하는 한 현존하는 선거 사기 수법 가운데 가장 과감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뭡니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바보 병신들이 바보 병신들이 그냥 공개를 해가지고 그냥 매일 닦이는 겁니다 김용빈이 선거 범죄 집단의 수개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도덕질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찾아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너희가 더불당 후보의 진교훈이 함께 더해준 거는 표는 37,473표를 도덕질했지만 전부를 다 더해준 것이 아니고 37,472표만 더해주고 한 표는 개수 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집어넣었다 거기까지 다 이름 찾아낸 겁니다 염창동에서 몇 표를 쑤셔넣어 줬는지 선관이 선거 범죄 집단이 염창동에서 몇 표를 이름들 진교훈이 함께 쑤셔넣어 줬는지 가양 1동에서 몇 표를 쑤셔넣어 줬는데 둔촌 1동에서 몇 표를 쑤셔넣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덕놈들아 백성들이 착해가지고 도덕놈들이 함께 도덕질할도록 세금 내가 밥을 먹이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다 모가지를 쳤을 겁니다 이놈새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동갑으로서 윤 대통령과 7구 확본 여름 동기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것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뭐죠 더블당 지배의 1당 지배 체제에 들어간 것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결정되는데 입을 어떻게 담윱니까 대통령이 입을 어떻게 담을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면 입을 담을 수 있는 짐승이면 입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짐승이면 입을 담을 수 있지만 인간이면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나중에 처절하게 벌을 받겠죠 그래도 나는 세상을 잊죠 어려움이 따르고 손해가 좀 따르고 불편함이 좀 따르더라도 사람은 좀 길게 보게 되면 올바른 길에 써야 되는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정도를 외치고 가는 길은 뭡니까 사도 사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벌 받습니다 세상이 그냥 여러분들 거물이 성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 다 거물코에 걸려드는 겁니다 세상 앞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옳은 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득할 겁니까 표를 도독질한 것이 뭡니까 천지에 다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뭐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겁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유, 정의, 진리, 법치하면 다 웃을 겁니다 놀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